일요일 오전, 빈혜서와 임영웅 선배가 인천공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호원 20여명 출동, 2일간의 스페셜 일정 공개, 최근 언론에서 빈혜서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빈혜서의 인기는 미스트로 3 챔피언보다 훨씬 높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빈혜서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크고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빈혜서도 미스트로 3에 참여하면서 입증됐습니다. 빈혜서의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빈혜서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곧바로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빈혜서는 오늘 오전 해외 스케줄차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빈혜서는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고 또 다른 캐릭터인 임영웅 선배와 함께 갔습니다. 유명인사 두 사람의 등장으로 공항은 1시간 동안 혼란을 겪었습니다. 두 가수의 안전을 위해 20명이 넘는 경호원이 배치됐지만 팬수가 너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빈혜서와 임영웅 선배가 대기실로 이동하는 데까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빈혜서는 최근 임영웅 선배와 몇 가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빈혜서와 임영웅 선배가 KBS 녹화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KBS 제작진은 작업 준비를 위해 이틀 전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빈혜서가 아버지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임영웅 선배님이 빈혜서를 잘 챙겨주셔서 가족들과 팬들도 많이 안심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